bj 되면은 당연히 화질 좋게 2,000k, 3,000k 형이 그때 되면 하죠 지금은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아직 여건이 안 돼 이제 4,2002로 올랐어요 처음에 할 때 45,000이었는데 4,2002 아 올라가자 올라가 물론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베스트 되는 법 500시간 이상 그때까지 여기 계신 사채님하고 다 뭐 계시면은 어 매니저 당연히 스파님 매니저 드릴까요? 뭐 여기 몇 분 다 모바일이니까 모바일이니까 스파님 매너있게 부탁드려요 자 어디야 여기 아 11시 12시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23시네 gta5 핸드폰 시간은 23시에요 여기에서 스나이퍼를 보면 나온다고 했는데 자 엔젤님만 쫓아다니면 보이겠지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500시간 제가 이제 100시간 넘었는데 그러면 한 몇 개월을 하고 누적 시청자가 많아지고 하면은 베스트 bj가 될 수 있다 일단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사채님 네 사채님 들어가신다고요? 아 여기 오신다고? 어 제 분식전 사장님 어디 계셔 어 잠깐만 여기 계시나? 아니잖아 여기가 아니고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어 봐봐봐봐봐봐 여기 가까이 있는데 putting 찍었어 흐흭흐 제게 분식을 주세요 배고파요 저 밥 많이 먹어요 하루에 다섯끼 이상 먹어요 어어 어여 여깄다 어여 여깄어 여깄어 어 아 잠깐 아 사라졌다 아 사라졌어 사라졌네 사라졌네 아직 오 여깄다 어 허어어 아니 카메라로도 좀 보여요 카메라도 아까 보였어 아까 보였어 아 찍었어 찍었어 내가 성공했어 자 스네이프로 볼까 스나이퍼로 어우 놀래라 내가 찍었어 어 본인이나 잠깐만 없어졌어 전 찍었어요 일단 일단 찍었어요 다행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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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음 시간 지나갔어 시간 12시 지나갔어요 이제 끝났고 아 나 찍었다 다행이다 찍었어 자 이거 어떻게 가지? 가야지 이제 자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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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와 귀신 사낭레이스요? 예 가까이 가면 사낭레이스 한번 갈까? 좋은 맵 있어요? 그러면 삼겹사님이 어 아이고 김수아님 못한다 김수아님 어떻게 삼겹사님이 한번 초대해 주실래요? 우리 모두 아 근데 인원수가 너무 많아 지금 인원수가 많아서 아니구나 지금 그렇게 어 김수아님 뭐야 여기 들어오셨고 삼겹살 삼겹사님이 한번 초대해 주세요 우리 모두 배고파요? 공격력 헬기에 야 저 코 쏘는거 보소 저 2D 호러게임도 조만간에 할거에요 한 중간에 자 여러분들 바이크 레이스 초대받으세요 아 뭐야 두분이서 했네 두분이서 하셨는데 어 어느분껄 가야되나 자 지금 겹쳤어요 잠깐만 겹쳤는데 어 일단 어 자 일단 저는 엔젤님꺼 같게 겹쳤다 자 엔젤님꺼 오세요 제가 정했어요 16명 다 오세요 전부다 전부다 오세요 그게 인터넷 상태 때문일거에요 튕기는 이유가 라디오 끄고 어 됐어 아 2D 호러게임도 방송하고 싶다 2D 호러게임을 못구했어요 구하면은 그거 해야지 튕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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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나가게되면 저희가 다 튕겨져나가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어 뭐야 이상한 어 전 안돼 전 안되네요 하 눈물 우리 홀일자석님 게임 어때요 재밌어요? GTA5 어 뭐야 여기 여러사람이 들어왔어 예 별풍선 몇개 받았지 자 일단은 서브 개정 제한 이게 무슨 말이지 일단은 지금 초대 완료되가지고 16명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 죄송하지만 어 예 누나님 들어가세요 예 감사했습니다 자 좋은거 보내세요 예 지금 별풍선 좀 적어요 안많은 얼마 안되요 자 산체스 블랙스테이 이걸로 하자 아 나 운전 잘 못하는데 그냥 해보자 열자 GTA 만사 와 16명 전기세 풀스포부터 전기세가 전기가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전기세가 어 상계사님 죄송해요 제가 누르다가 엔젤님꺼를 들어갔어요 상계사님 죄송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꼴찌만 면해보자 아 어 와 이쪽으로? 어 이렇게 하는거야? x4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욽 아이ご ия 차나 오토바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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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을 잘 봐야...노란색을 잘 봐야 되는구나 어어 뭐야 여기 안 봐 재난전투 꼬치만 면하자 꼬치만 면하면 돼 꼬치 야 와아 사장...예 김소아님 와 크으 사장님 아 나 몇위지? 지금 나쁘지...아 우와 허 예 호들 사장님 오늘 감사했어요 예 내일 뵐 수 있으면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스턴트도 한번 해줘...어 어어 나 어디로 가니 지금 아 어 그렇지 순위 아 1등은 못해 고사하고 아 4등만 해보자 어 뭐야 이쪽이요 어 어 이쪽이 어 뭔가 이상한데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었나 어어 이거 틀린방향이나...아 어응.... 저기구나 아 잘한다 에헿 에헿 앗 찌르면 되요? 틀린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에허시 이거 어떻게 된거야 절로 가야되 그러면? 어 나무 빌치면 안되 어 이거 길을 처음봐가지고 아 이쪽이었구나 어어 앞에 노랑 근데 틀린방향이라고해서 여기를 밟아야되네 여기여기여기 아 올라가올라가 여기여기야 그치여기 아 여기여기에 언제이리로 바뀐거 아니다 꼴치? 잠깐만 꼴치인가? 꼴치인가? 우와 은젤림이 1위 아까는 사장님이 이였는데 와 산악자전거 산악자전거 자전거를 산악 오토바이 도대체 좀 느린듯한 느낌이 든다 어차피 산악이니까 빠질 수 없죠 아 분발해보자 분발 꼴지만 아니면 돼 어 자살 자살을 선택하셨어 곤이 아니게 자살 어어허 그렇지 어어 어어 그렇지 어휴 아 이거 길이 대박이다 긴장감이 어 틀린길을 가면 안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어어 야 와 나 죽자 그냥 아 와 어어어 아 왜 나오자마자 왜그래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근데 왜그래! 그렇지 아 이거 컨트롤 대박이다 컨트롤 자 지도를 잘 보고 아 이게 제외면은 지금 점수가 엄청나겠네 아아! 뭐야! 돌뿌리에 걸렸어 우리 뭐하고 있니 지금 야 아 돌뿌리 에휴 ㄴㄴ 죽는데 엄청난 점수 아 여기가 어려여 여기가 어 여기가 어 여기 여기가 아까 좀 어어 그렇지 어어 조작을 잘려 어어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잠깐 왜이렇게 빨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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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어 그냥 죽어 죽어 왜 안죽어 죽으라고 아 나 이게 굴욕 아 사낭 아 사낭 이거네 처음 해본 내가 진짜 안되겠다 내일 좀 낮에 시간 내가지고 연습 좀 해야겠다 아 완전히 털리네 진짜 내가 나를 터네 내가 나를 털어 아 어 내가 나를 털면 안 돼 아 소심해졌어 잠깐만 속력이 어 이거 어디야? 어 여기가 어 이상한 데 왔어 어 여기구나 어어 잠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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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가지마 그렇지 그렇지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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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잠깐만 아 답도 안 나오네 진짜 하 답도 안 나오네 이 돌뿌리도 잘 봐야되고 왼쪽 미니맥도 봐야되고 이 길 나있는 것도 잘 봐야되고 아 이 브레이크를 이따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은 문제 생기고 어 여의치 않을 땐 자살을 내야 되는구나 그렇지 여기 가서 하나씩 아 나 역시 레이싱이 잘 못해 액션 게임은 그나마 좀 하는 것 같은데 액션이 레이싱 역시 나는 레이싱 이게 GTA라 그렇지 레이싱 방송하면 안됩니다 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왜 GTA라서 어쩔 수 없 아 우리 또 떨어져 아 아 씩 언제 저기가갈 거야 지금 나 나 기다리고 있어 아 죽어 자살 내려 안 내려지네 안 내려지네 아 아 oso 우윽 저는 프로게이머 아악 자질이 없어서 아 그래요? 프로게이머가 꾸미시군요 아 프로게이머들은 진짜 연습 하루에 막 밥먹는 시간 빼고 계속 키보드와 키보드와 마우스 힘든길인데 굉장히 프로게이머랑 그리고 어느정도 좀 이렇게 타고나는것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뭐 아 게임이 뭐 타고나야 되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애 출중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연습도 해야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반응 속도가 좀 빨라야 될걸요 그 롤 같은 거 할 때 어어 야 야야야야 이상한 길로 가면 안돼 이상한 길로 가지마 그렇지? 아 최초로 여기 왔다 최초로 왔다 최초 이상한 길로 아 나 이제 여기야?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 아 야 유종의 미 유종의 미 거둬 유종의 미 미안해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예 제가 레이싱은 진짜 못해요 진짜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 내가 못하는걸 뭐 어떻게 하라고 아 나중에 내가 진짜 잘하는 게임으로 내가 방송한다 내가 진짜 정말 잘하는 게임으로 정말 잘하는 게임으로 내가 잘하는 게임으로 아우 됐어 아 이거 돌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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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많이 갔어 많이 갔어 여기 스파키미 많이 갔어 그래 그래 많이 갔어 많이 갔어 어 네 여기까지 하고 조심해서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 옆에서 세면 안돼 세면 안돼 세면 안돼 어 브레이크도 잡아주고 아우 이거 너무 험난해 이거 와 나같은 처분은 진짜 험난해서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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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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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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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어디가 아 잘했는데 도금연상님 반갑습니다 어우 잠깐 여름 너무 기다리는데 아 이거 미안하네 진짜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할거야 뭐 어떻게 할거야 네 한우갈비탕님 고정게임 찾고 계신다고요? 어 고정게임 고정게임 명작 막 나와요? 아 진짜요? 한우님 파 아 파렌드 택틱스 아 알아요 고정게임 고정게임 지금 저 기다리고 있어 다 다들 아 내가 너무 여러분들 시간 뺐네 내가 그렇다고 끄고 나가기에는 너무 ipc 예 얘기 뭔지 알아요 어어 야 내려가지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렇지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어 좋아 어후 몇명 꼬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어 저만 못한게 아니에요? 아 아 다들 놀고 계세요? 예 저 여기서 끄기에는 너무 그렇잖아 아 이게 오른쪽 스티도 같이 돌려주니까 어 그렇구나 죽었다고 계속 뜨는게 도착 아 아 아 그럼 도착을 안 했다는거구나 난 여기서 멈춰서 그냥 심심해서 죽는건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 이게 너무 어려운거야 맵이 어 자 자 가서 어 여기 내려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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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유 이거 언제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저 차 아무도 안 했다고요? 아 진짜? 아 나만 못한게 아니구나 어 아 뭔가 마음이 안도 안 역주행? 아니 아니 이거 맞춰서 가야되요 이거 안 맞추면은 아 이게 야 이거 고수들 진짜 야 이쪽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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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리 다 다리 다 나 지금 차근차근이가 일단은 어 야 아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아 여기 어 여기 뒤에 있잖아 뒤뒤뒤뒤뒤 어 여기서부터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나 이거 거의 몇십분 하고 있니? 어 다리 아 좋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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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곳을 박았어요 허어어 내가 내가 그걸 아니 내가 그걸 아니 언젠가 GTA도 고정게임이 돼서 우리 후손들이 허접한 구성과 그래픽으로 경악하겠죠 그러겠죠 세월이 많이 흐르면요 고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나중에 고전의 미학을 찾은 후손들을 즐길 수 있겠군요 우리 한우님은 되게 글 솜씨가 좋으시네요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그래가지고 단어 사용이 와 유려한 단어 사용을 하시네요 풀려요 역시 1층으로 1층으로 아 아 이제 도착하신거구나 다들 아 이거 나 어떻게 가 지도 여기부터야 어디부터 가야돼 여기야? 여기부터 가는거야? 아 일부러 실력 늘리게 하려고 만든거에요 어어 아우 진짜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워 와 진짜 어 여기 틀린 방향이야 여기 아니야? 아 저쪽이구나 어어허 참 스파니 아 스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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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아니야? 틀린 방향 어디가 맞는 방향이야? 아 일단 스파님은 꿈 과제신대를 해요 근데 엔젤님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거 같아요 몸이 몸이 파괴된다 그 프로게이머 일이 쉬운게 아니죠 아 이거 맞아? 이쪽 아니야? 아 저쪽이잖아 나는 18살이다 옛날에 생각나죠 어 뭐야 어어 나 아 와 이거 대박이다 막 꼬인다 하루에 14시간 연습하면 아 프로게이머를 했기 때문에 자 어어 왜이래? 스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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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프로게이머도 보통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하는건 맞는거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 뭐 그거 일단은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nea 스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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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아우 야야야야야 퍽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자 이번엔 여기 성공 역주행하면 안돼 역주행하면 안돼 역주행하다가 내가 맞아 어... 차 비켜 차 비켜 차 비켜 차 비켜 어 됐어 아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 어... 겨울 역가지였네 살 것 같네 아우 야 진짜 제발 귀신한테 올렸어 아아아아 프로게이머 하려면 자는 시간 밥시간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자 아... 진짜 30분 채우겠다 진짜 와... 오늘 끝까지 하겠습니다 아이오씨 아 이차 불안한데 먼저 가라 FPS게임으로 아직도 이게 1등으로 그 다음으로 도착한 분이 안계신데요 이거 어려운건가봐 아 이거 또 어디부터 먼저 가야돼 저기부터 가야돼? 어...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아니잖아 저 위를 가라는거야? 아이씨 아이씨 지금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걸 택해셨는데 너무 어려운걸 택했다 제주도 산다구요? 야 길도 모르겠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안되겠다 지금 너무 이거 안되겠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일단은요 아이씨 어 이거 작업 종료해야겠어 어이구 대박이다 이거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어 어 레벨 업했나? 허허허 이거 시간 뭐 한 30분 한거같아 곡주 빠... 곡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자 엔젤 님이 말을 좋게 해주세요 엔젤 님이 말을 좋게 해주세요 그거... 다 힘든거 모르겠어요 다 아시겠죠 어... 아 레벨 업했네 어설트라이플 손잡이 좋아요 아우... 맵이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맵이 있어 어... 형이 그냥 가자 사색에서 연결해 줄까요? 왔어 이 꿈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군요 여러분들 자 방송시간지 지금 두시간 반째에요 여기 걔 지금 튕겨져 나갔어 일단 튕겨져 나갔고 친구는 이쪽으로 가자 자 참가 체육관 차릴 때 김가연이 아 자 일단 새 세신 찾아서 들어가자 자 지금 제가 하다가 나왔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와가지고 새 세션 들어가고 나서 누나님 초대해 드릴게요 지금 나갔어요 새 세션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건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자 이렇게 하고나서 풀게임 오늘 나이 제안 네 분실처 사장님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브 계정 제안 네 초대해 이 머리 완전히 대박이죠 머리 초대해 드릴게요 여기 방을 자 가자 초대 전송하고 자 잠깐 기다리세요 러브씨님 초대해 많이 오셨네 오늘 친구분들 되게 많다 진짜 많다 이름을 다 외워야겠군요 이름을 다 외워야겠군요 다 할게요 bsy님 자 됐어 너무 많아 다 초대해 다 다 초대해 몰라 군포님은 됐고 제키 롤러님 초대 됐어 됐어 일단은 뭐 다 초대했다 게임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는군요 어린아이 꿈 꿈이 있으면 즐거움 꿈이 있으면 행복하죠 리고블레전드 자 얼마나 옷이나 보자 롤 프로게이머가 되는 자격이 있나요 나이 제한도 있고 그런게 있나 친구가 KT1이구나 KT1 프로게이머 긴기 어 얘기 들어본거같은 구단에 들어가서 구단 들어가려면 쉽지 않겠죠 어 총 이제 풀렸으니까 총 풀자 초대 예 어디갔어 자 지금 초대 다 완료를 했어요 전부 다 다 초대했어 뭐 로그아웃 하셨어 누나님 로그아웃 하셨네요 롤 아직까진 롤이 최강인데 저도 롤을 해봤지만은 저는 롤 서포트하고 그 뭐지 정글 두가지 해요 근데 안한지 어 뭐야 안한지 오래되가지고 아 BS 와인님 달려 자 이거 아무런 칙을 등기고 어떻게 탈까? 역시 bsy님은 항상 나를 잘 따라다니셔 자 이제 갑자기 프로게이머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계시는군요 프로게이머의 세계는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야 프로게이머가 참 굉장히 힘든 길이지 굉장히 힘든 길인데 얼마나 체력이 바탕이 되고 실력이 바탕이 되느냐 구단도 잘 만나야겠고 그정도는 그정도겠죠 눈 눈도 안좋아지겠죠 당연히 공부 영어공부는 해야죠 영어공부 영어공부 안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중국어든 영어든 계속 튕겨요 왜그러지 와이파인가요? 인터넷문제일거에요 와이파이 했는데 뭔가 안잡히거나 예 다시 끄고 17분만에 계셨어요 사채님 와 사채님이 근성 근성 쩔어 와 저는 포기했어요 하다가 너무 안될거 같아서 포기했어요 와 근성 대박이다 진짜 집중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신다구요 영어는 문법이 중요하죠 저도 영어공부 해서 이제 외국인하고 대화 어느정도 가능하긴 한데 그냥 뭐 일상적인 영어밖에 못해요 근데 그 문법이 중요하더라 제가 외국에서 1년 살았었거든요 손에 땀 저도 손에 땀이 엄청나요 엔젤와이님 뭐가 이상할 말만이에요 저희가 한 말이 다 이상한 말이라고요? 엔젤와이님 제가 외국에서 1년 살아서 외국인들하고 대화도 해봤어요 엔젤와이님 저 그쵸 자연 Свvic 하면 늘겠죠 그렇다고 이상한 말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예 내가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내가 외국 2년 산게 그게 그럼 이상하다는 것인가 uw muchísimo 으아아악꺼 빠졌다 으으 repetitive 웃음 아 갑자기 여기!", 뛰어냈는다 아이고 기초적인 영어 어 나 이거 안올라 죽어 죽어 그렇지 아휴 저는 정답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문법이 중요하다는 거지 중요한 거 기초 비동사 조동사 과정법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훑고 지나가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아 헬기 타러 왔어 헬기 영국 영어 영국 영어 자 타자 내가 한번 해보자 운전해보자 어 누가 쏴 총을 총을 냈어 BSM이 안 튀어준다고 나 쏴고 있어 지금 어어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영어 스파킹이 어서오세요 스파킹이 어서오세요 영어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영어를 자유자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영어 영어 수능 문제 미국인 좋는데 뭔가 구조가 틀린 거죠 영어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영어를 말하기 하는 구조의 방식의 교육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쓰기 하고 외우는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하기 영어가 글쎄 아무리 일상생활 때 말하기 영어가 중요하겠죠 자 낙지형님 들어왔어요 자 보자 어디갔어 어 들어오셨네 근데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으시군요 헬기 타고 가고 있어요 헬기 타고 가자 헬기는 쉽게 안 떨어지는 구나 10시 48분입니다 방송 종료 10분 전 어 다 오셨어? 어 오셨고 오셨고 예스 아파트? 응 아파트로 오시라니 아파트 꺼 아 새벽방송 오늘? 새벽방송 어 힘든데 오늘 오늘 힘들어요 아 한우님 그러면 한우님 새벽방송하면 게임 끄고 그냥 대화? 대화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업로드하면서 대화하면 되니까 한우님 그러면 제가 자기 정 제가 한 2시에 자거든요 2시까지 그러면 대화해요 그러면 오케이 방송은 끝내 어 그러죠 뭐 아 그럽시다 오케이 오늘 그렇게 해요 오늘 한우님이 이게 저를 원하시는군요 좋아 말 법이 없어서 아 알았어요 오늘 게임 끝나고 다 오늘 이제 11시에 게임 종료하고 담소나 나누자 맨헌트도 보고 식구금 걸고 맨헌트도 보고 식구금 걸고 맨헌트도 보고 저 뭐야 저 닌자 가이딩 영상도 보고 하자 다 에뮬도 하고 저는 업로드도 좀 해야 돼요 아 11시에 게임 종료하고 대화 대화 모드 대화 모드 11시에 게임 정식 게임 종료하고 대화 모드 이게 진지한 토이 좋지 어 프로게이머 현실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실 아 진지한 대화 좋다 예 예 진지한 대화에 좋아요 한잔해 한잔해 다들 어 어 어 아 좋군 으 으 으 어 아 역시 레드와인이야 레드와인이야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실 그런 대화는 해도 되죠 우리 어 여러분은 정치적인 얘기만 안하면 돼요 이념 그런 거 우리나라 영어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 저도 뭐 요즘 게임방송 때 영어 잘 공부 못하고 있는데 아 영어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진짜 여러분들 미드 보면 미드 그거 다 못 알아듣죠 그거 왜 제가 영국인 친구가 있는데 24시 드라마 미국 드라마 그거 다 이해 못한대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제가 여기 현지인데 거의 완벽하게 이해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걔 지금 말레이시아 갔는데 이게 어려워 어려워 아 GTA를 영어로 사면 그거 못한 하하하하 GTA 북미버전 그거 아 힘들다 그거 힘들다 진짜 답도 안 나온다 우리 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증상 증상 왜 왼손으로 증상하고 있어 어 문신보소 문신보소 우리 우리 누나님 문신보소 하하 청소년 정체 필기지 아 화장실 여러분들 제가 구분 후에 방송 종료하고 있다가 잡담 모드 아 잡담이 된다 표현이 그랬다 그 대화 모드 들어가요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화장실 좀 화장실 좀 화장실 좀 화장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가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 다툼이 일어나면 제가 중재합니다. 다툼은 안 돼요. 우리가 즐기려고 할지 다툼은 안 돼요. 혹시나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토론 비제. 어쩌다 이렇게 됐어. 다 이게 지금 모이시고. 뭐 이럴 날도 있고 저럴 날도 있고 막. 그러는 거 하자. 이럴. 정치말. 게임이 저작권 때문에 비싸지. 아 뭐 머리. 아 나 머리 왜 이래. 머리가 완전히 그냥 그. 지네. 대머리에 지네를 꽂은 것 같죠. 검색 지네. 이게 지네지 뭐야. 검색 지네. 검색 지네. 아 내일은 어세신클릇4를 꼭 방송 시켜야겠다. 아 내일 하루는 스팟 김이네. 10분 토론. 토론. 토론도 지식이 있어요. 토요일은 하는데. 뭐. 말하는 건. 피카. 피카 좋다. 피카로 바꿀까? 피카츄. 피카피카피카. 피카츄. 나는 피카츄야. 전기를 발사하지. 일단 여러분들. 아카츄. 피카츄. 에? 문 열어라. 아. 픽맨님 문. 픽맨님 들어오신대요. 문 열어. 엔젤님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아파트에 모여본 거 처음이네. 아파트에 모여서. 이건 뭐지? 볼링공인가? 이건 영어로 된 책이야. 나 영어책 다 못 읽어. 아직 공부가 부족해. 10년을 해도 안 돼. 10년을 해도 안 돼. 영어 공부. 아. 머리 아파. 에. 레드와인은 한잔하자. 여러팸. BJ 다이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디를 바꾸셨네요. 레베업 언제. 레베업. 아. 오늘은 레베업에 시간 없겠는데. 오늘 밤. 그냥 대화 모드로 들어가면. 오늘은 레베업 못할 것 같아. 오늘은 레베업 못할 것 같아. 내일 하자. 내일. 내일 해야겠다.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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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놀죠. 게임은 어떻게 놀려는 건데. 놀려고 게임하지. 게임을 하는 목적이 있죠. 우리 게임을 하는 목적은 놀려. 야. 여기 가둬. 나 가둬요. 나 가둬. 빨리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들어와. 나 가둬. 가둬. 나 여기 있어. 대머리에 진해를 끼고 있어. 아. 머리 이거 너무. 징그럽다. 나왔네. 자세 보니까. 머리가. 머리에 진해를 꽂아는 것 같아. 진해. 다리. 하나. 둘. 셋. 넷. 몇 개야 이거. 아. 수염 벗어. 아. 얼굴벗어. 대박. 다 들어와. 좁은 곳에서. 좁은 곳에 난 뭐하는 거야. 나. 나. 비켜. 나. 나. 샤워하는 거 왜 구경할 거야. 잠깐만. 샤워. 샤워 안 되잖아. 여기. 남의 집이다. 진해와 인실동체가 되었습니다. 어. 나 가둬어. 나. 가줬어. 날 가둬면 어떡해. 난 빠져나왔어. 다시 들어가. 당신들 가줄 거야. 내가 다 가둘 거야. 으아. 자. 가줄 거야. 으. 가줄 거야. 자. 증성. 왼손으로 격리. 왼손으로 격리하면 갈굽먹죠. 군대에서 왼손으로 격리하면 갈굽먹어요. 왼손으로 했어. 이거. 아.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격례. 거수 격례법이 다르죠. 우리 한우갈비탕님 잘 아실 텐데. 법이 달라. 하여튼. 우리 여기 뭐하고 있어. 놀고 있어. 우리 옷. 옷 좀 구경해 주세요. 어디 어디 어딨어. 아. 옷이 별로 안 보이네. 여기. 여기 부츠도 있고. 마약 레미콘? 그래요? 그거 한판하고. 그거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어. 그러죠. 엔젤 왼님이 초대해 주세요. 그거 하면 뭐 한 11시 한 5분 10분 되니까. 어. 그 레미콘 미션을 하고 방송 종료할게요. 레미콘. 자. 초대해 주세요. 오케이. 가자. 자. 여러분들 다. 오세요. 엔젤님이 초대하시는 거. 마약 레미콘 초대. 가자. 고. 토론은 잊혀지게 되었다. 토론. 토론 됐어요. 토론. 자. 게임하자. 게임. 우리의 목적은 즐기면서 하는 게임.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우리는 엔터테인먼트를 해야 돼요. 게임. 게임 얘기해야 돼. 게임 얘기. 우리는 게임 얘기. 게임 얘기 하나만 해도 되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초중기가 방탄복 구입. 자. 이걸로 마지막으로. 얘 초대해 다. 어. 근데 이거 6명밖에 안 되는 거야? 아. 어쩌었구나. 마약 레미콘이 6분밖에 안 되네. 마지막 잠을 짱식할. 음. 일단은. 일단은. 이거를 깨려고요. 밤을 마지막 밤을 창식할. 마약 레미콘. 푸드님. bsy. bsy. bsy님하고. 이거 자리가. 6자리밖에 없네요. 다 초대하셨대요. 6자리밖에 안 돼요. 2자리 남았어요. 2자리가 남았어요. 2자리. 예. 코나님 들어가시게요. 코나님 내일 봐요. 내일 보세요. 내일. 초대가 안 와. 자. 자리는 한자리만 비었습니다. 한자리 비었어요. 재킷 롤런이 오셨네요. 자. 지금 6분 다 들어왔고. 자리가 한정적인데. 6자리가 다예요. 뚱뚱. 사체. 자. 일단은 고거 할게요. 6자리가 다 찼습니다. 6자리가 다 찼어요. 이거. 마약 레미콘. 내가 저번에 해봤었나? 아. 저번에 한 번 해봤죠. 저번에 해봤고. 세션을 시작하는 중. 스파킹윈. 엔젤님. HO님. bsy님. 재킷님. 고어님. 오케이. 자. 빨리 깨고. 이제 종료를 할게요. 여러분들끼리 하시고. 저는 11시부터는. 자.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잘. 뭐야. 우리 여기서 시작하네. 어. 우리 왜 여기서 시작해. 여기 시작해. 나가자. 아파트 나가. 아. 왜 안 나가죠? 아. 다른 플레이어가 있어서. 잠깐만요. 다른 플레이어가 나가야 돼요. 잠깐. 자. 먼저 나가세요. 이거 중복으로. 먼저 나가세요. 먼저. 어. 먼저 나가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가세요. 다음. 나가시고. 어. 됐다. 아. 이게 사람이 몰리니까 안 나가죠. 한 번에. 한 번에 못 나가네요. 다른 플레이어가 나간 중이다. 이렇게 뜨네. 쳐 말았네. 자. 차 타자. 자. 일단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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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미션. 여섯 명이 하는 마약 레미콘 미션. 하자. 전부다 슈퍼카야. 크롬 슈퍼. 야. 크롬. 저도 크롬 한 대 있어요. 버팔로. 어느 분이 복사해서 줬어요. 사보수. 깨끗하네.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야. 살아있네. 색이 아주 그냥. 시멘트 트럭을 포카시키시. 포카. 아. 발음 왜 꼬여. 시멘트 트럭을 파괴하십시오. 풀 튜닝 했으니까 차가 아마 날아다닐 거예요. 아. 매트리스님 못 들어오셨어요? 이게 미션이 마지막으로 하는 미션이다 보니까 짧은 거 했는데. 엔젤 와이님이 이게 여섯 분만 초대할 수 있는. 그 미션을 했네요. 여섯 명. 여섯 분만 딱. 아. 차. 어. 왜 안 내려져. 아.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이게 되게. 쓰읍.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어. 자. 오케이. 컷. 어. 도망만 다닐게요. 이거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론. 아. 저. 지금 막. 저. 저. 깽단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막. 다 죄다 욕이야. 욕설이 욕설이 나무에 어어 차온다 조심해야겠다 어 밖에 차가 있네 죽여 됐어 왔다갔다 해야겠다 여기는 좀 소심하게 해야 돼 정말 실력이 출정하지 않는 상은 소심하게 자 어부지리 할게요 어부지리 방송 아 사망 한번 사망하셨고 어 아 일단 튀어 아 여기 어 저 멀리 있다 어 됐어 일단 여기는 좀 한국시민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시민이 이제 게임 종료 하고 하기 2번 파만 하고 종료해요 어 이제 곧 끝납니다 11시 원래 11시에 종료인데 이거 시작해서 11시 뭐 한 10분 20분까지 할 것 같습니다 아 죽겠다 어 어 예 8시에 방송했어요 3시간째라서 이제 그 방송 종료합니다 시민님 내일은 GTA를 할지 어세싱크리드4를 할지 지금 제가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확답드리기 어렵거든요 내일은 어세싱크리드4 아니면은 GTA5 온라인 둘 중 하나예요 어 그렇게 할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일 오후쯤에 공지 어 됐다 꺼져라 소심하게 해야돼 괜히 나갔다가 죽어 9시간 연속 9시간 방송 언젠간 해봐 언젠간 체력충전해서 해야지 체력은 뭐 체력 나쁘지 않죠 어허 자 잠깐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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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잇자씨 여기서 그냥 예스 뭐지 이 목소리에 힘을 내서 말하면은 헬스관드 할인데려 어 자 아 쟤 머리만 보여 이렇게 자 차 그치 오 좋아 잘하고 있어 여기 하 나쁘지 않아요 어 됐나 오 예 성공 빨리 끝났네 아 됐어 예 푸드님 말씀하세요